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니키다이입니다. 오늘 저는 K-드라마의 상징적인 순간을 제정할 것입니다. 그래서 가자! 흠... 에라는 싫어 똥마리가 아닐 때면 죽겠도 물어봐 부살이니 나발이니 개수리는 아닐 때면 죽겠도 해 흠... 흠... 어머 어머 웬일이니? 야! 걔가 어디가 스페셜이 아니야? 걔가 왜 한유라 스페셜이 아니지 한유라... 뉴멀이지 뉴멀이다 진짜 베란아 대상 못 박해 베란아 그건... 베란아 다 데려준다고 해줄거지? 나 위해서? 안그럼 베란아 다시 나파 안풀거야 베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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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정 유정이 요거 같던 새끼가 아이시 아니 왜 아저씨한테 나 무테니스 안드려 왜? 니가 보았는데 다 가만히 숙옥이 만나잖아 지금 아니 왜 왜 오우우우우